고 2 영어 ybm 영어 2 ybm 한상호 5가 부문 6입니다 knowing how to grow plants in confined spaces is not just a benefit to salad hungry ice runets 동명사 주어 knowing으로 왔죠 아는 것인데 무엇을 친구를 재배하는 법을 어디에서 confined 제한된 이런 뜻이죠 제한된 limited restricted 바꿀 수 있을 거구요 우선 공간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법을 아는 것은 주어가 knowing 동명사니까 동사 단수로 is 와야 됩니다 바로 앞에 spaces 있다고 헷갈리면 안되구요 동사 is is not just a benefit 우리가 이 비동사랑 of 명사를 같이 쓰면 형용사의 의미에요 그래서 benefit이 맞지만 형용사로 이로운 뭐 혜택이 되는 이로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구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형용사로 베네피셜 5붙 빼고 그럼 뭐 advantageous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advantageous a 써야되죠 g 다시 써야되 advantageous 자 이로운 단지 이 샐러드에 굶주린 우주비행사들에게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거죠 experiments with planned production on the iss have also proven valuable for agriculture owners 까지 먼저 볼게요 주어가 experiments죠 여기 복수 명사가 주로 왔어요 그래서 동사 보면 have로 와야 됩니다 자 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이 식물의 생산에 관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에 관한 이 실험들이 planned experiments 가죠 실험들이 have also proven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뭐 하다고 valuable 가치 있다고 무엇을 위해서 이 지구의 농사 agriculture 하면 당연히 농사죠 농사 지구의 농사에 대해서도 especially for areas in which water is scarce, sort is poor, or space is limited 특히나 이 지역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이냐면 in which로 수식을 하고 있죠 in which 그냥 위치 오면 안되구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떤 지역이냐면 물이 부족하고 scarce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이죠 부족한 물이 부족하고 토양이 poor 아주 척박하고 좋지 않고 그리고 공간이 limited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어 지구에 특히나 그런 지역에서 지구의 농업에도 valuable 가치 있다고 입증되었다 이거죠 동사 have also proven have proven 왔구요 입증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valuable 뭐 같이 있는 이런 뜻이죠 기중한 가치 있는 유의할게 우리가 invaluabl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valuable 오면 똑같이 같이 있는 뜻입니다 반대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invaluable 이것도 같이 있는 뜻이구요 반이어가 valueless 이게 반이어죠 그리고 worthy, worthwhile 이것도 같이 있는 뜻이고 worthy 여기 있을까요? 너무 많이 쓰나요? worthwhile 가치 있는 뜻이구요 또 valueless처럼 worthless도 가치가 없는 뜻입니다 근데 price에 list를 붙이면 가치 없는 뜻이 아니고 매우 기중한 매우 값진 이런 뜻입니다 priceless 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느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앞문장의 예니까 앞문장의 예니까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식물재배에 대한 실험들이 지구의 농업에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예를 들면 vertical farming with an electric light source is now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vertical 이거죠 수직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직 농업인데 뭐를 이용한? electric, 전기광원이죠 전기빛의 원천인 전기광원을 이용한 수직 농업이 is now widely used 현재 is now widely used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사용되고 있다 used 수동태로인 거죠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continued experiments in space gardening will give more insight into how plants can be grown successfully in challenging environments 지속된 이죠 continue 지속된 지속되는 지속적인 그런 실험들이 또는 연구가 뭐에 대해서 이 우주농사에 대한 우주농사에 대한 농사에서의 지속되는 연구가 제공해줄 거다 더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이거죠 인사이트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줄 거다 뭐에 대해서 인투디에 지금 의주동 예 맞죠? 의주동 순회 관점을 보면 어떻게 식물들이 can be grown 재배될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successfully 부사로 성공적으로 이 challenging 하면 형용사로 이제 형용사로 뭐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이죠 이 힘든 환경에서 이거죠 의주동 형태 같고 challenging 힘든으로 뜻으로 쓰였구요 그래서 뭐 우리 tough difficult 당연히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겠죠 successfully ly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계속 갈게요 space garden space garden it's good not only for astronauts in space but also for people owners 자 우주농사는 it's good 도움이 되는데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맞죠?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 도 이런 뜻이죠 not only for blah blah but also for blah blah 우주농사는 it's good 도움이 된다 좋다 이 우주에 있는 우주비행사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이거죠 comma helping 분사 고문입니다 comma 하고 현재 분사로 helping 이거죠 자 도와주면서 도와주어서 to serve the problems of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떤 문제 how to face a changing climate and a growing world population 이 changing 변화하는 climate 기후 날씨 이거죠 변화하는 기후와 growing changing growing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거 보이죠 여기 population까지 그리고 증가하는 지구의 인구를 어떻게 직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이거죠 help 뒤에는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쓸 수 있기 때문에 to serve 해도 되고 to 생애하고 serve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face 직면하다 대처하다 직면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growing 이 왔어요 의미상 growing 증가하는 이거죠 증가하는 그러니까 increasing ris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증가하고 있는 population은 당연히 인구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끝내기 전에 아까 나론이 벌을 쏘 나왔었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나왔는데 간단한 문장 변형이긴 하지만 not only a but also b는 as well as 로 바꿀 수 있죠 그때 유의할게 b as well as 여기서 not only a but also b 가 오는데 여기 as well as 는 b를 먼저 쓰고 a를 쓰죠 b as well as 그렇게 바꾸니까 우리 바꿔 본다면 이 문장을 바꿔 본다면 이 문장을 바꿔 본다면 gardening is good for 같이 같이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for 뒤에 거 써야 됩니다 뒤에 거 비 가져와서 가지고 와서 people on earth 하고 as well as as well as in space is 이렇게 바꿔도 맞는 문장이죠 의미상 같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 마무리 할게요 Szene 1 2 3 2 3 3 4